혜빈씨 한 번 가져보세요 오 팀이 좋아졌는데? 맞아요 맞아요 어디가 가슴이 있고 어디가 벤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왜 우리 VF IS를 이렇게 이것은 바로 프린팅 네 정말 좋은 이거 봐봐 ㅜ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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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상해 다시 시작.. 아 아니 그냥 이상한 댓글들이 많아요 혁진아 너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니 이렇게 중요하죠 내가 보여줄게 보여줄게 있는데 치워야지 나와있어 지금 여러분도 굉장히 놀라실거에요 거품 낀거 빠지고요 지금 얼마나 했어요 라이브 진 형이 저한테 자전거를 사줬어요 와 진짜 대박 오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안되는거 알아요? 하면은 뭐야 아이 귀엽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거였네 속았다 속았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9 8 7 6 5 4 이 방송 얘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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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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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7 7 7 8 9 9 5 5 5 5 5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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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6 6 6 6 7 7 7 8 9 9 6 7 7 7 7 7 7 8 9 9 9 9 10 10 11 11 12 12 12 10 13 11 11 14 15 여기에서 옷을 몇 번갈아 해봤는지 모른데요 제가 머리카락이 지금 모아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 제가 머리카락이 지금 모아서 윤기야! 윤기야! 아니 윤기야! 아니 오 뭔가 이상한데? 이거 뭐지? 라스트 뮤직 땡큐 네 오늘 본사도 신기하다 장애애가 왔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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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 눈 나오고 있어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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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을래 만들기 이것은요 뭐함 그 맛이지? 이거 형이 한번 먹어봐요 아 맛있네 진짜 왜 그래요 방송에서까지 그렇게 말했지 3 2 1 안녕 여러분 세 분 많이 마세요 많이 마세요 대단하다 자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아 맞다 아 맞다 해볼게요 많이 먹보세요 다들 먹풀어요 여러분 먹볼게요 도레미파수 내car 도레미파수 đi 췌리장 모드로 aquel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